자 이번에는 길게 웜홉을 했던 양 팀 선수들입니다. 정유미 강타! 살아있어요. 야 김지민 써있습니다. 야 정유미 야 이번엔 득점 나갔어요 서브드 정유미 아 이번에 정유미 김지민 선수가 바로 앞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정유미 선수가 잘 체크해줘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야 작전 성공 5대4 자 이번에는 득점 나고 있는 정유미에요. 자 7점 자 지금도 김지민 선수가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나 정유미 이 안나가요 렛 그러나 김지민은 앞서 있습니다. 아 있지 8대5 이번엔 김지민 있습니다. 넷 정유미의 선 네트 맞고 결국은 아직 굳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아직 굳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자 정유미 득점 정유미 선수 정유미 선수 정유미 선수 정유미의 서브 2개 아 아 10대9 아 아 아 아 아 아 서브 득점 입니다 아 자 김지민 시작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. 지금도요 그렇군요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각으로 서브로 이어집니다 야 네트 그리고 연속 야 강타 라켓을 가다대지도 못하고 몸으로 받았어요 자 이번의 서브 5대3 야 강알보 나갑니다 벗어났어요 김지민은 더 늦기 전에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아 걸리네요 고압 판단이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 나갔 아 이번에는 들어갔 앞서 있고 9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유미 나가 서브 득점 아 아 네 김지민의 서브 8대10 아 이걸 또 성공해야 됩니다 승부한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